2018 마마 팬스 조이스 인 제팬의 탑 텐의 첫 번째 주인공 바로 뉴이스더블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뉴이스더블루입니다. 제가 본식에서 봤는데 수상에 너무 깊은 표정은 보이는데 잘 마음껏 표현을 못한 것 같더라고요. 뉴이스더블루가. 저희도 사실 저희 이름이 불러질지 몰라가지고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알겠죠? 지금 아니까 다시 한번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고 수상의 기쁨을 좀 맘고 표현해 주세요. 다시 한번 월드와이드 팬스 초이스 탑 텐의 주인공 뉴이스더블루입니다. 이제 좀 나오네요. 우리 본식에서 못한 수상 소감 중 우리 팬 여러분, 글로벌 팬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먼저 저희 한성수 대표님을 비롯해서 그리고 플레지트 19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항상 저희를 이쁘게 꾸며주시는 헤어, 메이크업, 그리고 스타일리스트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저희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시는 우리 러브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영어로 또. 우리 모두 그 세상에 저희에게 다 선호하는 것 같고, 여러분과 함께 선호하는 것 같고, 여러분과 함께 선호하는 것 같고, 우리 정말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도 함께 선호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도 함께 선호하는 것 같고, 앞으로도 함께 선호하는 것 같고, 또 축하는 받았지만 사실 저희가 새로 생긴 코너로 릴레이 축하라고 우리 멤버가 서로 멤버에게 축하를 드리는 거예요 제한 시간을 내부니까 40초입니다 다른 멤버를 바라보면서 자 릴레이 축하 준비 시작! 올 한해도 너무나 고맙고 고생했어 고마워 항상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진짜 좋은 곡들 많이 써줘서 너무 고마워 백보야 고생 많았어 청년아 축하하고 됐어요 여기까지야 아 됐습니다 시간이 안타깝게 어떤 말 전하려고 그랬어요? 축하하고 그냥 내년에도 잘 부탁하고 올해도 잘 부탁한다고 아 알겠습니다 우리 뭐 마지막으로 우리 헬미 포즈 딱 멋지게 취하면서 우리 마무리의 포인트 포즈 아 emblem아 아